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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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이제 여쭤본 이유가 부끄러워서 손 안 들으셨겠지만 아마 대부분이 그러실 거예요. 야 금생에 깨닫는다는 게 말이 되냐? 큰 스님들이 장자브라로 그렇게 고된 수행을 해도 깨달음을 얻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아주 간단합니다. 그 생각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 생각만.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에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학벌도 안 좋고 말귀도 좀 못 알아듣고 좀 멍청하다 나는. 나는 좀 남들보다 뭐든지 좀 느리다. 그래서 나는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은 다 돼도 난 안 된다. 옆에 사람들 보니까 고개 끄떡끄떡 거리면서 이해도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저 스님 하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다. 나는 안 된다. 옆에 이 사람은 보니까 될 것 같다.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딱 그 생각만 없으면 됩니다. 그 생각만 없으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스스로 난 안 돼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는 내가 남들보다 능력이 없으면 난 안 돼. 저 사람은 되지만 난 안 돼.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았습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으니까. 세상은 운동신경 있는 사람이 운동신경 없는 사람보다 운동을 더 잘해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머리 나쁜 사람보다 운동을 더 잘하는 게 당연지사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딱 하나. 이 공부만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은 이해를 잘하면서 고개를 끄떡끄떡 하면서 이해를 잘하는데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한다면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 사람이 공부를 더 잘하는 거예요. 사실.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 사람이 공부를 잘할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해를 잘하는 사람도 나름대로 또 좋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것이 판단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가 공부를 해서 공부를 정말 깊이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 즉 누구나. 여러분들은 누구나.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이대로 부처이기 때문에.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잘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못 이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깊이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얕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또렷이 잘 들리는 사람도 있고 귀가 조금 약간 안 들리는 분도 계시겠지만 들린다는 그 사실이 확실하다면 그냥 들린다. 어떤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구나라는 이 사실만 확실하게 듣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가능성은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누구나 자신의 내가 누군지를 확인할 수 있고 내가 누군지의 어떤 본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마 제 느낌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일부는 저건 설법일 뿐이고 저거는 그냥 하는 얘길뿐이고 내가 어떻게 되겠나 이런 생각 끝끝내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끝끝내 그 생각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정말.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공부는 신기한 것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더 빨리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막 시작해도 될 수 있고 또 내가 30년 동안 불교의 비읍자도 모르겠는데 나는 불교 대학도 안 나왔고 불교 대학을 가봐도 원형인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더라. 불교 교리가 너무 어려워서 나는 공부에 부적합한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했더라도 지금부터 마음을 고쳐먹고 그러니까 이 공부는요 마음 공부잖아요. 마음 공부. 마음만 내면 돼요. 발심. 발심이 마음 내는 건데 어떻게 마음 내느냐 그 전에는 나는 안 돼. 나는 해도 안 돼. 나는 왜 능력이 없어. 이렇게 마음을 내다가 그 마음만 바꿔서 난 된다. 금생에 내가 부처가 되지 않으려면 내가 절에 뭐하러 다니냐. 안 그렇습니까? 아니 복 짓고 보시하고 남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는 어디든 다 어디 가서도 다 할 수 있어요. 꼭 절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절에 굳이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30년 동안 40년 동안 절에 나오신 이유가 목적이 뭐겠어요?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은 딱 하나 성불의 가르침 하나 얘기했잖아요. 성불. 부처가 되라는 얘기거든요. 그 본래 부처라는 얘기거든요. 딱 이거 하나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부처님이 하신 얘기는 관심이 없었고 자식 잘 되고 뭐 건강하고 오래 살고 돈 많이 벌고 뭐 이런 세속적인 거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좋습니다. 그게 이제 다 바탕이 되면 마음 공부하기도 좋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들은 이제 연세 되시는 동안 인생을 사시면서 뭐 그 기도는 할 만큼 많이 하시기도 했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핵심은 내가 이 얘기를 하고자 한 겁니다. 마음만 내면 돼요. 될까 안 될까는 그건 이제 뒷문제고 그건 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부처님 문제고 어차피 이 공부는 시절 인연이 시절 인연이 언제 올지 알 수 있습니까? 시절 인연이 이 사람이 빨리 올지 내가 더 빨리 올지 어찌 할 수 있어요? 전혀 상관이 없다니까요. 10년, 20년 공부하고 안 하고 상관없고 이해가 잘 되고 안 되고 상관없다니까요. 오히려 어쩌면 오히려 좀 느리고 곰뜨고 이해도 잘 못하고 멍하다고 느끼는 그런 사람이 더 빠를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건 이제 내 문제가 아니고 그건 부처님의 문제다. 그냥 탁 내맡겨 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최선도 안 다하고 나서 결과를 바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시는 최선은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만 바꾸면 돼요. 나는 이번 생에 부처가 된다는 건 말도 안 되지 하는 생각을 말이 되는 생각이야. 나는 그 생각으로 바꾸겠어. 이게 물론 쉽지 않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큰 절에 가서 제가 법회를 하면서 그 많은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딱 한 명 금생에 성불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딱 한 명이 손들더라고요. 아무도 금생에 복이나 짓고 절이나 다니고 기도나 참석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어느샌인가 나중에 몇 겁 후에 윤회하고 윤회하다가 인간으로 태어나고 또 심지어 남자로 태어나고 또 심지어 그때 가서 스님이 되면 그때 가서 깨달을 가능성이 요만큼 있지 않겠나 그러려면 지금 열심히 복 짓고 절에 쌀공량하고 고시하고 이렇게 복 지어놓으면 언젠간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된다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우린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면 살았겠지만 절에 나오는 목적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는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지금, 지금밖에 없어요. 미래가 어디 있고 다음 생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나 눈앞에 있는 지금 이 순간만을 살아왔잖아요. 평생을. 그러니까 모든 건 지금이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온전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에서 여러분 나이만큼의 인생에서 100% 검증했잖아요. 오직 눈앞에 있는 지금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거는 명명백백한 사실이잖아요. 여러분이 인생으로서 체험한 사실이잖아요. 과거가 없었잖아요. 생각으로만 있지. 이 얘기도 아직 이해가 안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과거는 생각으로만 있지 실제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떠올려야 그때 과거가 있잖아요. 미래도 떠올려야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지금밖에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일이에요. 모든 것은. 지금 해야 됩니다. 언제 발심을 하느냐. 그 스님 말씀 듣다 보면 언젠가 나도 발심할 때가 있겠지.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언젠가 발심할 때를 기다려요. 되고 안 되고는 다음에 문제라니까요. 내가 예를 들어 내가 건강해야지. 건강하고 말고는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에요. 그럼 난 건강해야지 하고 마음을 내는 것은 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그것처럼 건강할지 말지는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니까 상관하지 말고 나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해야 그게 불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 발심하는 거예요. 금강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세요. 수행해라 기도해라 이런 말이 한마디 없는데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부리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발보리심. 화엄경에서 계속해서 발보리심. 끊임없이 발보리심 하라고 나옵니다. 지난 일요일날에 보현행원품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 요즘에 거기도 그런다고 했죠. 선재동자가 문수보살에게 내가 깨달음을 얻으려면 원리 전도몽상을 하고 완전 열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뭔 얘기를 했느냐. 발보리심 해서 선지식을 찾으면 된다. 보리심을 일으켜서 보리심이 딱 이거라는 거죠. 내가 금생에 성불하겠다. 금생에까지 갈 것도 없이 내가 어쨌든 내가 지금 성불해야 되겠다. 난 뭐 다음으로 미루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법문을 들을 때 지금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법문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들으셔야 되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자세로 법문을 들을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밖에 없으니까 내가 나중에 오늘은 좀 정신 없으니까 오늘은 대충 듣다가 나중에 정성스럽게 들을게요. 이러면 나중은 없어요. 자세만 바르게 하고 듣기만 하면 됩니다. 공부가 되고 안 된 건 내일이 아니다. 맡겨봐요. 어차피 내일이라는 게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뭐가 아닙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삶의 정말 본질적인 부분에서 내가 하는 게 있어요. 숨도 알아서 서지죠. 무의법으로서 처지고 키도 알아서 크고 나이도 알아서 먹고 배고픈 거 저절로 저절로 배고파져요. 저절로 밥을 찾고 저절로 화장실을 찾고 여기서 절 앞에 마당만 딱 나가면 알아서 집을 찾아가요. 다리가 내가 왼발 오른발 계산 안 해도 알아서 찾아가고 모든 게 저절로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개입될 여지가 사실은 없어요.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되느냐? 그냥 지금 지금 발심하면 된다. 그럼 발심한 사람과 발심 안 한 사람은 본문 듣는 자세가 완전 다릅니다. 보통 본문 들을 때 습관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초하루는 나와야지 하고 초하루 나오셨던 분들은 어떻게 듣느냐 하면 이제 본문에 아예 관심도 없는 분들이야 이제 뭐 좀 빨리 끝나면 빨리 가서 밥이나 먹고 집에 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래도 조금 본문이 그래도 재밌는 것도 있어. 잘 한번 들어보면 좀 쉬운 것들 뭐 이래저래 재밌는 것도 있어. 이래서 본문 듣는 재미가 있어. 이래서 듣는 분들은 좀 재미로 들을 것인데 이게 이제 발심을 한 사람은 어떻게 듣느냐 하면 마치 이것과 같아요. 여기 예를 들면 저 전라도에서도 오시고 대구에서도 매주 오시는 분이 계시고 또요 울산에서도 매주 오시고 심지어 대전에서도 매주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본인 시간 일요일 하루를 다 투자해가지고 아침 새벽부터 준비해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갈아타고 지하철을 갈아타고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걸어 들어와서 얼마나 그 오랜 정성이에요. 그 하루를 그냥 온전히 바치면서 그 정성을 다해서 왔는데 그분이 대충 대충 재밌는 얘기나 듣다 가지 이러고 앉아있을까요? 우리 어떤 보사님께서 그러시대요. 요즘 젊은 신도님들은 보면 우리 같으면 우리 같으면 저 앞자리는 겁나서 앉지도 못했는데 불교 아카데미 하는 거 보면 젊으신 분들이 그렇게 앞에 앉으려고 서로 그런다고 대단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왜 그러겠어요? 너무 간절하면 그 먼 길로 왔는데 일단 기본 자세가 저 뒤에 앉으면 나도 모르게 농땡이를 치게 돼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 좀 건성건성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세가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마음 공부하는 자세 왜? 마음 공부기 때문에 마음의 자세가 공부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아예 들으면서부터 언제쯤 끝날까 이렇게 생각하면 들으면 그냥 기약이 없고 발심 안 한 사람이 가끔 듣다 보면 좋은 얘기도 있어. 이래서 들어도 별 기약이 없어요. 세상에서 뭐 그냥 조금 도우면 되겠지만 그런데 발심한 사람은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이 공부가 나에게 소화되는 그것이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이 법문을 듣고 이것이 내 삶 속에 구현되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괴로움이 소멸되는 그 속도가 완전 다를 수밖에 없어요. 마음 자세를 정말 견고히 하고 내가 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고 굳은 발심을 가지고 듣는 것과 그냥 한 달에 한 번 그래도 내가 불자인데 초하루는 가야지 초하루 가면은 뭐 어차피 기도하고 기도하고 나면 늘 하는 게 법문이니까 그냥 그것도 한 번 듣고 와야지 그러고 듣는 것과 내가 간절한 발심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100% 가능성이 있습니다. 100% 제가 어찌 보면요 이 얘기를 너무 당연하고 어떤 분들은 아 스님 뭐 저런 얘기를 자꾸 하시나 당연히 우리가 발심했으니까 여기 와 있지 이렇게 발심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왜 많으냐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유명한 큰 절에 가서 제가 물어봤는데 금생에 깨닫겠다는 발심한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 절에서 뭘 가르친 건지 모르겠는 거죠. 부처님 가르치면 금강경을 그렇게 가르치면서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마음공부 방법 발 안욕 따라 삼백삼불이조차 되지 않은 사람을 절에서 여태까지 가르쳤다. 그러면 그건 발심은 안 가르치고 기도해라 무슨 동지기도 백중기도 무슨 기도 무슨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좀 더 힘들면 천도제도 하고 이런 것들만 가시지 않았겠지만 그런 것만 배우면 안 된다는 거죠. 발버리심이 이게 직무육입니다. 불자로서의 직무육이에요. 발심이 안 돼 있다는 거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것이 가장 기초적인 발심 가장 기초적인 초등학생이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데 입학도 안 했다면 말도 안 되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발심이 이렇게 안 돼 있으면 여기서 무슨 공부를 할 수가 있나 내가 이 공부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안 냈는데 어떻게 공부를 가지고 괴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겠나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발심만 하면 내가 지금 나이가 60, 70 80이 다 돼가지만 남은 인생 1년, 2년 남았으니 더 열심히 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지 내가 법문 한다고 하면 내가 저같은 그러겠어요. 제 길에서 좀 그렇긴 하지만 만약에 저 스님이 이제 여기 금년사 1년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은 저는 법문이 있다고만 하면 맨날 찾아올 뿐 아니라 저한테 와서 막 쫄을 것 같아요. 때를 쓸 것 같아요. 좀 법회 좀 더 많이 해주시면 안 되겠나 뭐 좀 밤에도 좀 강의도 좀 해주시고 뭐 뭐도 좀 해주시고 뭐도 좀 해주시고 하고 부탁을 해야지 오히려 할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공부했을 그 간절한 마음을 생각해 보건대 저도 뭐 공부하러 다닐 때는 어떨 때는 평일날 오후에 일과 끝나고 두 시간 반을 달려가지고 와서 삼십 분 얘기 듣고 그래도 두 시간 반을 와가지고 밤 열한시 열두시 돼서 자고 이러기도 했었으니까 거의 새벽돼서 잠이 들었고 이랬었죠. 근데 어쨌든 발심이 되면 그 모든 게 그냥 모의로서 이루어집니다. 애써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저절로 제가 지금 이것은 마음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세만 있으면 이런 자세만 되면 내가 이 공부를 정말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자세만 되면 공부는 거의 다 이루어진 거나 다름이 없어요. 사실은 열린 마음으로 듣는 것과 내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세 제가 이런 말이 장단점들이 있어서 좀 하는 걸 좀 꺼려하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의 자세를 좀 돈발하기 위해서는 가끔가다 한 번씩은 해야 되다 보니까 가끔가다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요. 법문을 듣다가 왜냐하면 이게 확고부동하면 확신이 있으면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법문을 듣다가 자기 성품을 확인하고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좀 거창하게 말하면 이게 좀 불교계 정서에서는 너무 이걸 좀 불경스러운 얘기처럼 말도 안 되는 말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하기에 참 어렵지만 부처가 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법문 듣다가 이제 일요일마다 새로 오는 처음 태어나서 처음 오는 이제 법당 처음 나와본다 금요사 처음 와본다 하는 사람이 뭐 한 몇 명씩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한 열 명 있을 때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그냥 눈만 마주치고 가시지만 그런 분들 중에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저한테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한두 마디 얘기하고 혹은 공부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하고 할 때 보면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저만 알겠지만 보면은 되게 자주자주 자주자주 이야 법문 듣다가 정말 이야 스님 저는 자기 성품을 확인한다는 게 괴롭의 문제가 그냥 도노라는 말이 몰록 해결된다는 말이 그냥 법문 듣는 동안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거는 저 큰 선생님들이나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저같이 불교도 전혀 모르고 저같이 공부도 제대로 안 했는 이런 사람이 법문 들은 지도 한두 달밖에 안 됐는데 그게 진짜 진짜거든요. 이게 진짜네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진다는 게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놀라워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우리 상식으로는 상상 제가 이런 얘기를 잘 안 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기존의 불교계 정서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의 정서에서는 큰 선생님들도 내가 견상했다 이런 얘기하기가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그런데 하물며 신도님이 무슨 자기 성품을 하긴 했다 이런 얘기했다가는 좀 정서상 불교계 정서상 좀 안 맞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심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그거 그런데 내가 어떻게 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점은요. 제가 20대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견성 도인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있을까 한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는 될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그 질문을 누가 저한테 한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넓고 부산 부산 시내에 예를 들면 아 이런 얘기 참 저급한 이야기인데 제가 편하게 그냥 마음 자세를 돈발하기 위해서 그냥 한다면 부산 시내 자기 성품을 확인하고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 물론 그 이후에 보임이라고 해서 습의 문제를 계속 극복해야 되는 그때부터 공부인이지만 다시 말하면 그때부터 어찌 보면 입학한 것밖에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자기 성품을 확인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부산 시내 얼마나 될까요? 저도 잘은 몰라도 여러분의 생각에 수십 명 되지 않을까 이렇게 느낄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몇백 명 이상 천여 명 넘을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비율이 된다면 그만큼 이 공부가 많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많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많다니까요 그런데 본인이 자기 성품을 확인하고 자랑 안 해요 또 자랑을 못해요 자랑 못합니다 결코 왜냐하면 뭘로 확인했을 때는 막 그냥 자랑도 하고 싶고 막 그냥 그런데 그건 왔다 가기 때문에 왔다 가고 나면 보임이라는 공부를 자기 습의 조복을 닦아가는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가 불완전한 하는 게 분명함을 다시 보거든요 자꾸 거꾸라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난 아직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자기 성품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때부터 이제 수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은 견성하기 전까지는 수행이 아니에요 수행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모르는 거지 모른 채 그냥 못 모르고 그냥 법문 듣는 것이죠 발신만 한 채 윗바사나를 자기 공부가 되지도 않은 사람이 윗바사나 한다고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몸과 마음을 관찰한다고 해서 관찰됩니까? 잘 안 돼요 근데 자기 성품을 확인하고 나면 뭐랄까 저절로 수행이 됩니다 저절로 몸과 마음이 관찰이 돼요 번뇌망상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휩쓸려 가지만 휩쓸을 가다가도 문득 다시 그걸 알아차리고 관찰이 되고 즉 수행은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는 견성이라는 것은 그냥 입학 기초 이제 내가 불자로서 공부를 이제 시작할 수 있다 하는 아주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기본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이게 완전히 내면 내면 공부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분기점입니다 공부는 이때부터 놀랍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부가 되고 있어서 지금 어찌 보면 우리가 좀 그래서 관하선에서도 보면 대분지 이러잖아요 신심과 발심이 있어야 되지만 대분심도 있어야 된다 분심이 뭐냐면 분한 마음 야 저렇게 많은 사람이 자기 성품을 하긴 한다는데 나는 지금 이러고 있으니 왜 저 사람들도 다 되는데 내가 안 되나 나도 발심해서 내가 이 공부를 꼭 해야 되겠다 이런 분한 마음을 가져야지만 공부가 된다는 거죠 그만큼 내가 그만큼 내가 꼭 해야 되겠다는 발심이 간절해지기 때문에 그 분심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겠어요 진짜 진짜 된다고 스님 법문 듣다가 문득문득 자기 성품을 확인한 사람들이 있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뭐하러 거짓말 하겠어요 진짜 있다면 나도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네 지금의 시대가 저는 느끼기에 지금의 시대가 진짜 이게 깨어남의 시대 어찌 보면 부처님 당시 부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소심하니 깨어났고 부처님 당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수백 수천명이 깨어났어요 수다원 사다움 아나함 아나함과를 증득한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본문 듣다가 다 깨어났다니까요 그런 시대 이후에 조용하다가 선의 황금기 때 또 조사 선생님들의 법문을 듣고 무수히 많은 출제과자들이 엄청 많이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3의 제3의 깨달음의 시대가 지금인 것 같은 것이 법문 듣다 깨어나는 사람은 뭐 당연한데 제가 요즘에 좀 놀라운 이게 이제 공명의 법칙 이기도 한 것 같아요 깨어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주변에 그냥 그 이게 승가가 그런 거거든요 승가에 몸을 담고 있기만 해도 깨어나는 사람들 주변에 같이 살기만 해도 그 이야기를 공유하기만 해도 공명하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내가 힘쓰지 않았는데 도반이 내 공부를 시켜준다니까요 법문이 저절로 공부를 시켜주고 그래서 요즘 보면은 법문든다 깨달았다 이런 사람 말고 그냥 너무너무 괴로움 속에 허덕이고 허덕이다가 불교를 비읍자도 모르던 사람이 문득문득 깨어나는 사람들도 의미로 저한테 와서 뭔가 완전히 삶이 뒤바뀌었는데 뭔지 모르겠다 그렇게 찾아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방식으로 깨어나는 사람도 요즘에 많이 있는 걸 보면 야 이게 진짜 깨어남의 시대라는 게 맞는 말이구나 문득 이런 망상도 든다니까요 근자에 2012년이 휴거니 인류가 멸망을 하느니 이런 얘기 후천개벽이니 불교에서도 미륵불이 도래하니 이런 얘기가 늘 이 시기쯤에 지금의 시대쯤에 맞춰져서 모든 종교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은 명확히 모르니까 인류가 멸망하니 이랬지만 그 멸망이라는 게 분별망상의 시대가 멸망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무분별의 시대 반야 지혜의 시대 깨어남의 시대 도인들의 시대 부처의 시대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는 얘기를 그런 방식으로 많은 다양한 종교 전통에서 했겠구나 이런 망상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거창하게 막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 발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된다 내가 마음만 열고 공부하면 된다 이 자세로 공부하는 사람과 내가 했어도 된다는 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사람은 완전 다르다니까요 공부가 완전 다르게 읽어갑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그래 모르겠다 스님이 얘기한 거 보니까 내가 딱 저주권이 맞네 나는 남들보다 좀 뛰어나지도 못하고 공부를 그렇게 마연 것도 아니고 이해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게 좋은 조건입니다 모르니까 안다 안다 생각하고 공부하면 우리도 안 돼요 그래서 또 좋은 조건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발심해보자 뭐 딴 건 모르겠는데 내가 견성은 모르겠고 부처가 되는 것도 난 관심 없다 그런데 괴로움에선 벗어나고 싶다 점점 몸도 아파지는데 몸 아픈 문제 몸이 나를 괴롭힐 때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잖아요 늙어가는 문제 이거 내가 괴로움을 해결하고 싶다 언젠가 죽음이 올 거잖아요 죽음의 문제 해결하고 싶다 삶에서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그리고 지금은 괴롭지 않아도 앞으로 올 괴로움 나 이건 해결하고 가야 되겠다 이게 발심입니다 거창하게 얘기해서 부처된다 견성 성불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견성 성불이 따로 없어요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게 불교예요 고진멸도 사성제가 그 소리잖아요 괴로움의 원인을 확인해서 괴로움을 소멸하게 되는 게 멸성제 열반입니다 불교는 열반, 해탈, 견성 성불을 얘기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실은 괴로움과 괴로움의 해결 그걸 그냥 이름해서 열반이다, 해탈이다, 불성이다, 자성이다 이렇게 이름했을 뿐이지 그런 게 따로 없어요 즉 이게 내 문제라니까요 이건 스님들한테는 저 스님 저런 얘기할 때 자꾸 저렇게 열을 내는데 말이야 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저 스님 혼자 막 열을 내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스님한테는 중요한 일이지 그게 우리한테도 중요하나 우리한테 재밌는 얘기해 주지 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저래 하지? 괴로움의 문제가 제 문제입니까? 괴로움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게 왜 제 문제예요? 지금 부처 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불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하는 얘기가 부처님이 불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불자로 불자 늘리고 불교 신자 확보하고 절의 수입 늘리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관심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카데미 오는 분들 보면 기독교 천주교 신자분들 꽤 많아요 꽤 많아요 저한테 와서 그러세요 벌써 교회 안 나간 지가 몇 달이 돼서 왜 안 나가셨어? 열심히 나가야지 이류법회 와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카데미 오고 일요일에는 교회를 가시면 되죠 그랬더니 그러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내 발이 자꾸 교회 가려고 준비하고 나오면 금연사를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가도 좋습니다 성당 가도 좋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것만 확실하면 돼요 이게 어디 불교 얘기입니까? 내 문제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한테 불교 공부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경전 공부하고 불교 공부하는 게 여러분 제발 불교 공부 좀 하세요 왜? 불교를 포기해야 되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런 게 있죠 공부 어느 정도 되면 하산해라 하산하거라 이러잖아요 불교는 불자들 많이 늘려가지고 불자들 깍고 잡아놓고 여기서 우리 저를 위해서 계속 기여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공부 어느 정도 되면 하산해라 보낸단 말이에요 붙잡으려고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산에서 하산하라는 말이 뭐예요? 절에 나오지 마라 이런 이야기보다도 하산에서 내 주변에 있는 괴로운 사람 구제해줘라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 내가 구제받은 것처럼 구제해주어라 이 소리죠 즉 이 말을 드린 이유는 불교에서 절에서 우리한테 뭘 그렇게 바라는 게 없어요 내가 절에 뭘 내가 왜 자꾸 뭐 하여간 그냥 내 공부만 하고 하면 됩니다 부처님이 바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내 괴로운의 문제를 해결하면 본인이 부처니까 본인이 부처대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부처대라는 거창한 얘기도 필요 없어요 그냥 괴로운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라 이거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다면 괴로운의 문제가 상당히 가벼워질 수 있어요 완전히 깨닫지 못하더라도 괴로운의 문제가 너무 가벼워질 수 있어요 삶이 되게 가벼워져요 물론 삶의 심각한 일들 다 해나가고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울고 웃기도 하고 일상생활 똑같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 내면에서는 가벼워요 가벼워요 심각한 게 없고 크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고 그렇게 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천수경에서도 우리가 공부한 이 천수경에서도 관세음보살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발심을 하는 얘기 이 공부를 하면서 발심하는 얘기가 이 공부를 들을 때 내 얘기로 들어야 되고 내 괴로운의 문제를 아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들어야지 공부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나무대비관세음부분을 관세음보살님의 10대원을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이 부분인데 나무대비관세음 대자 대표하신 관세음보살님께 귀히 합니다 원하 속득 개정도 원컨대 내가 속히 개정도를 얻기를 발언합니다 개정도는 개정의 사막의 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정의 사막 개율과 선정지혜 이 공부를 내가 속히 증득하기를 발언합니다 왜? 개정의 사막이야말로 우리가 불교에서 사막 즉 배워야 될 세 가지 이 세 가지만 배우면 깨닫는다 이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첫 번째가 개율이잖아요 개율은 마음공부를 할 때 불교에서는 개율을 지키라고 하면서 개율을 범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해요 즉 개율 자체에 사로잡혀 집착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개율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개율이 쉽게 말하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착하게 살아라는 얘기거든요 마음에 걸리는 어떤 나쁜 짓을 하지 마라 이 소리예요 선한 일을 하고 살아라는 소리입니다 몸과 말과 생각으로 나쁜 행을 하지 말라 나쁜 행 중에 가장 나쁜 행 다섯 가지를 뽑아가지고 신 몸으로 짓는 나쁜 행 살생투도 사음 세 가지 입으로 짓는 나쁜 행 구업 망어 불망어 이러고 또 몸으로 짓는 나쁜 것 중에 가장 안 좋은 거 몸으로 짓는 게 살생투도 사음이죠 그리고 마음으로 짓는 것 중에 마음을 오염시키는 술 마시지 마라 이런 식의 개율을 낸 게 나쁜 짓 하지 말고 윤리도덕적인 삶을 살아라는 얘기죠 마음 공부하려면 첫째 윤리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된다 나쁜 짓 안 하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왜 하느냐 그게 그 도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나쁜 짓을 하면 마음의 거리낌이 생기고 찜찜함이 생기고 죄의식이 생기고 마음이 깔끔해지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려면 마음이 고요해야 되는데 뭔가 내가 죄의식이 시달리고 나쁜 짓하고 욕심을 부리고 막 화를 내고 그러면 마음이 고요해지지가 않아요 분노 때문에 욕심 때문에 집착 때문에 나쁜 짓을 하면 계속 마음이 걸려있으니까 착하게 살면 어디 가서도 떳떳하고 당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고요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은 이제 공부할 자세가 딱 되는 겁니다 왜? 내가 걸려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죄의식도 없고 그래서 절에 오면 제일 처음에 참의 기도를 하고 스스로를 용서하고 죄라는 건 본래 없으니 나 자신을 먼저 용서해 주라고 하는 이유가 계율을 먼저 지켜야 된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크게 봤을 때 그래서 계율을 지키고 나서 선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앉아가지고 참선을 오래 해가지고 생각을 없앤다 이런 것보다 선정은 고요함 비움 지 멈출 지자를 쓰기도 하고 하는데 마음을 고요히 어디 한 곳에 집중해서 번뇌 망상을 막 일으키지 않고 고요히 한다는 것을 뜻해요 선정수행을 통해 삼매를 증대한다 이런 편도 드는데 핵심은 뭐냐면 번뇌 망상심 분별심 의식 생각 이걸 끊임없이 일으킴으로써 괴로움을 만들어내고 있으니 그 괴로움을 만들어내고 있는 번뇌 망상심을 그치라는 것이죠 그게 선정입니다 의식 아르마리 아르마리를 내려놓는 그게 선정이에요 쉽게 말하면 선정을 닦을 수 있는 게 앉아가지고 내가 30분 1시간을 참선해야지만 선정을 닦는다 아닙니다 아니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것도 선정인데 그것도 선정을 닦는 것이긴 한데 그것만이 선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진짜 선정은 뭔지 아세요? 생활 속에서 선정을 닦아야 돼요 앉아있는다고 선정이 닦여요 그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뭐 옛날 선사 스님들 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선하고 앉아있는 스님 옆에 가서 기어장을 막 갈았잖아요 참선하는데 방해되게 기어장을 가니까 아 이 스님 시끄러운데 좀 비키시라고 왜 자꾸 그러고 있느냐 그랬더니 뭐하냐 그랬더니 너 기어장 갈아서 거울 만들라 랜다 그러니까 비웃으면서 기어장 갈아서 거울이 되냐 야 그러면 너도 앉아있는다고 부처가 되냐 앉아있는다고 부처가 되냐 하면서 혼을 내는 그런 장면들이 많죠 선정의 정신을 바르게 알아야지 그냥 앉아있는다고 해서 선정이 안됩니다 선정은 뭐가 선정이냐 분별망상을 멈추는 게 선정이잖아요 분별망상은 뭐예요? 분별망상이 안입이 설신 의 할 때 의식입니다 식 우리가 아르마리라고 하는 거 아르마리 아는 마음이 아르마리예요 아르마리 안다는 마음은 뭐냐면 내가 안다고 생각해요 이게 긴지 짧은지 안다 생각해요 제가 키가 커요 작아요? 이걸 안다고 생각해요 제가 키가 크다고 얘기해도 틀렸죠? 작다고 해도 틀렸죠? 왜? 저는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 사이에 가면 작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사이에 가면 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키가 큰지 작은지조차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른다라는 게 진실이죠 아 그 스님 키 커 그거는 내 아르마리일 뿐이죠 내 의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 뿐입니다 여러분은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알 수 있어요? 내가 부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르마리일 뿐이죠 그 아르마리는 필시 분별심이에요 분별, 나누어서 비교를 통해서만 그 아르마리가 형성돼요 그럼 여러분은 사실은 부자이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죠 또 잘난 사람보다는 가난하고 인도에서 죽어가는 아이들보다는 어마어마한 부자죠 근데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르마리예요 부자인지 가난한지 모르는 게 진실입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건 다 가짜예요 안다고 생각하며 사는 게 사실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는 거 많잖아요 다 틀렸다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왜? 그거는 절대적으로 옳은 게 없으니까 이와 같이 인연 따라 옳기도 하고 인연 따라 틀리기도 하거든요 인연 따라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내가 부자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한 것이지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라고 해서 딱 정해진 무언가 실체적인 무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하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내가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식하고 싸우죠? 뭐해? 이거 안다고 생각하니까 너는 지금 이걸 해야 돼 자식이 싫어요 하고 자식을 일을 하면 화를 막 내는 이유는 뭐겠어요? 난 안다 넌 어려서 모른다 아니까 싸우는 거거든요 내가 아는 대로 넌 해야 돼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잘 안 돼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요 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해야지만 내 인생이 좋은 거야 라는 걸 내가 안다고 생각해요 실제 압니까? 알 수 없어요 나는 지금 감기 걸리면 안 돼 건강해야 되라고 생각하고 그걸 안다고 느끼잖아요 어쩌면 아파야 될 수도 있어요 몸이 지금 뭔가 몸에 터질 것 같은 탁한 에너지 어두운 깝깝한 에너지가 몸에 꽉 차 있으면 우리 몸은 우리 몸이랑 나라는 부처는 스스로 부처가 부처를 살리는 작업을 항상 하고 있어요 부처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처는 내가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다든지 몸으로 안 좋은 음식을 많이 먹었다든지 뭔가 막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스트레스가 받아서 폭발할 것 같으면 이게 놔뒀다가 내 몸을 공격할 거 아니에요? 내 몸을 공격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적당한 감기 몸살을 갖다 주거나 병을 갖다 주거나 그럼으로써 충분히 알음으로써 툭툭 털고 일어나도록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병이 오는 게 좋은 건데 그래야만 내가 더 오래 살 수 있는데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우리는 병이 오면 싫어서 어떻게든 이걸 안 왔으면 하고 바라는데 바라잖아요 그러면 병이 와야지 오는 게 옳은 건지 안 오는 게 옳은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진실이에요 안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아는 마음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는 써야 되겠죠 쓰지만 거기 과도하게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를 뿐 하는 게 진실입니다 모를 뿐 하는 게 선정이에요 사실은 내가 안다 내가 아는 대로 한다 다 안다 안다 안다는 생각이 분별 망상을 강화시키거든요 그런데 모를 뿐 하면 겸손해집니다 사람이 선정을 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저절로 하심하게 돼요 내가 아는 것이 없다 내가 아는 게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 틀렸을 수 있다 이런 법문을 들을 때 뭐 좋은 얘기네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야 진짜 그럴 수 있겠다 하고 가슴으로 이걸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또는 집에서라도 일상생활에서 야 진짜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게 정말 틀렸을 수도 있구나 이거에 대해서 막 사무치게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이 법문을 듣는 자세에 따라서 자세에 따라서 내가 하나하나 깨지기 시작하거든 오늘 법문 듣고 보니까 야 내가 지금까지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이게 다 틀릴 수도 있구나 그러면 내가 남들과 싸울 필요가 없구나 남들과 막 그냥 고집 부릴 필요 없구나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하면 어때요 사람이 유해집니다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과도하게 싸우거나 과도하게 스트레스 받거나 과도하게 고집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고집하지 않으니까 남들과 싸울 일이 없어요 적당히 싸웠다 말아요 그냥 그리고 저 사람과 대화가 안 된다 싶으면 그냥 내가 입을 닦고 말지 싸워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왜 굳이 싸울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절대적으로 옳아야 그걸 싸울 텐데 싸워서 내 뜻대로 바꿀 텐데 이게 절대적으로 옳은지 아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허용해 주는 것이죠 이래서 법문을 들으면 하나하나 자꾸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깨져나가야 돼요 고정관념들이 깨져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선정이 돼야 돼요 고요해지기 시작해야 돼요 내가 어라 하는 생각이 자꾸 아 이게 틀릴 수 있구나 하는 가능성에 자꾸 내 스스로 깨져야 돼요 깨진다는 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돼요 저래 오면 계속 마이너스가 돼야 됩니다 내가 고집하던 것들이 내려놔져야 되죠 저래서 얻어갈 건 없어요 사실은 저래서 얻어갈 건 없습니다 분별망상으로 계속해서 만들어놨던 것들을 많이 쌓아놨던 분별망상을 계속해서 버리는 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계속해서 버리는 것밖에 없어요 빼기밖에 없어요 저래서는 이 세상 모든 곳에서는 전부 다 도움 주는 걸 주잖아요 돈 내고 수강 신청하면 거기서 지식을 배우고 돈 내고 또 뭘 하면 물건을 살 수 있고 돈 내는 만큼 뭔가 받아오잖아요 그런데 불교는 기도비 내시잖아요 불전함 내시잖아요 돈 내면서 뺏기러 오는 거예요 웃긴 것이죠 절이라는 데가 돈은 돈대로 내면서 내 거 다 뺏기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뺏기라고 부득부득 버티면 스님들이 혼내면서 뺏기도록 하라고 뭘 뺏기느냐 돈을 뺏기는 게 아니고 내 분별망상 생각 내 고정관념 고집 이걸 계속해서 뺏겨야 되죠 깨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 법에 가까워져 왜 분별망상이 이만큼 커져 있으니 이걸 깨지지 않고서는 내 안에 드러난 분별망상이라는 먼지 안에 가려진 본래의 깨끗한 거울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내 고정관념이 하나하나 깨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분별망상이 깨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분별망상의 두터웠던 먼지가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고집이 자꾸 줄어드는 거죠 집착도 자꾸 줄어들고 저절로 화도 줄어들고 탐진치 삼독이 저절로 줄어듭니다 어떻게 하면 모를 뿐 하면 내가 안다는 어리석은 생각 버리고 그럼 저절로 선정수행이 이루어지죠 그럼 그 가운데 이제 선정이 닦이다 보면 분별망상이 내려나지다 보면 저절로 반야지혜, 개정해, 할 때 해 지혜, 문별지가 딱 드러납니다 본래 있던 문별지가 드러나서 본래 내가 정말로 정말로 진실로 부처였구나 모든 사람이 본래 부처였구나 그런데 모든 사람이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자가하고 나면 지금 중생들의 생각에는 야 내가 견성만 해봐라 내가 견성만 하면 진짜 이 중생들 어리석은 중생들 말이지 내가 견성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멋있게 견성을 하고 나면 이게 이걸 내세울 수가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는 거죠 왜? 정말 전부 다 깨달았다는 것이 너무 명확해지기 때문에 전부 다 깨달은 거구나 나한테만 있어야지 내가 자랑을 하는데 다 가지고 있고 다 쓰고 있으니까 자랑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에요 나만 있고 나 혼자만 가졌어야 자랑을 하지 그런데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 상을 내세울 게 없어지는 것이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